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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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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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골상만 잊고 자네가 하며 사원아 옮겨 다 운영하다가 너무나 배려 흔들고 골이 쳐다던 땅을 잊어버린 날 이정도 없는 날 아파드 새해가 생각하던 우리도 눈에 있었기에 아무도 못하여 세골만 잊고 곰곰곰곰신 우리 골고루 이려오고 짓던 아파드 새해가 대단하던 우리 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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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만 잊고 곰곰곰곰신 세골만 잊고 곰곰곰신 고통을 닦은 말 사 본던 내가 고통을 죽을 수 없게 고통을 뵈어 자 바람 위에 흙어가는 밤 내 혼선을 돌면서 내 혼선이 내 혼선 한 몸 흑흑흑 흑흑흑 아우씨가 타노스오 가시오 가만히 살고 너무 슬퍼 숨을 잃어 갈색 전망을 잃게 불가를 받으면 내 혼선을 벗고 그려가서 이슈을 적시던 동물 아 동물 밤의 눈치에 무궁량을 달려 내 혼선을 벗고 그려가서 내 혼선을 벗고 그려가서 이슈을 적시던 동물 아 동물 형님 어? 뭘 봤죠? 이스라엣씨 아이고 많이 오셨네 노래 한 번 보고 계셔서 여기 이 동네에서 오셨어요? 네 아니 여기 같이 오시고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원래 도양이 근데 처음 뵌 거 같은데 이 동네에서 처음 뵌 거 같아 그쵸? 여기 처음 오셨죠? 여기 시작했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지금 한 달 보름 먹었죠 여기 동네 분들이시라고? 그 스타일은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눌러 딸랑딸랑 소리라니까 했어? 어 빨리 오세요 네 그러면 나는 저 한국만 할게 아우 진땀나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빨리 오세요 네 노래 마지막 한 곡 하고 우리 좀 일부러 감독님들 오셨으니까 3분짜리를 열 곡을 해야 30분이야 뭐라고 달자 그래 네가 좀 해라 한 30분만 하고 그리고 아 아니 지금 들어오실 때 가진 않아 하하하하 불러보기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자 마지막 여자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잘해요 경례 안녕하세요 태풍 이 노래가 웅 같은 이상은 소개 예수 이 노래가 이 노래가 해요 어차피 하늘바이에 사라지 않더래 우리가 사는 샘샘에 두 개만큼 너 혼자서 나만 찾을 수 없구나 울면서 또한 거 참 맘이 빨라 오바라라라 오바라라라 모든 거 보였지만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넌 알잖아 넌 알잖아 넌 알잖아 차라리 떠날 밤에 살아나긴 한 곳을 흘면서 떠난 여자 맘이 빨라 한 여자 맘이 빨라 한 여자 넌 알잖아 떠난 그 자는 우리 또 눈물을 흘렸네 차라리 떠날 밤에 살아나긴 한 곳을 흘면서 떠난 여자 날카로 웃고 다 말카로 웃고 다 맘이 빨라 안 고장 맘이 빨라 맘이 빨라 워어 뱅 맘이 빨라 슈거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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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내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이제 와서 나 떠나요 말로는 안되면 지지 어쩌면 잠깐 딱 웃는 뻔뻔하게 시간이 내가 싫어서 다 말로는 나면 참을 잘 알겠지만 사랑해서 날 지키고 잦고 슈거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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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원에서 그런 건가요 사라지참다cjon가요 하금래 그냥 떠나지 왜 불러요 휘찰로 질 만난 날 걸요 하금래 그냥 떠나지 왜 불러요 넌 그냥 걸맞아요 아이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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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고 올려주지마 진짜 힘들어 지금까지 저는 이제 보따리가 아니구요 태산이에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태산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명절 지나고 올해가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금방 어느새 한달이 지났는데 올해 이제 갯이 나와가지고 한달을 여기서 이상 여기서 묵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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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